출발! 어디가? 맥도날드가... 맞아 아침에도 분권쯤에 먹지 말라니까 맥도날드 애플파이 못먹겠어 참아쓰 먹었는게 더 낫어 방금 한숨을 못 잡는데 기분이 아팠은진 괜찮아 감사합니다 자세히 오늘 어디가? 오늘 면제될 사자크렉 사자크렉은 어떤 루트인지? 나도 모르겠어 왜 몰라 안 가봤어? 아니 가봤어 가봤는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왜 안 나지? 이번에 가면 알거야 알도 먹어보시죠 삶아 먹으려고? 연재대 도착! 연재대길 12 9 10 11 9 10 끝 어릇 후 0 30 아니면 이리 다 10 10 홉 희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 손 팔 한 마디 투웨이브 도전 아 살았다 빛이 끝 연주의 내일 빛이 어땠어? 개 어려워 다 뻥이야 팔 그래서 어떻게 왔어? 그래서 거의 다 잡고 한 번 추락하고 완전 잡았는데 뻥 텐 이러는데 떨어졌어 이미 떨어지면서 텐 했어 빠빠이 하이 추워? 배고파 이렇게 많이 했었다? 맛있어? 밤인가? 연주의 대산 피치 그릇이 나와서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위에 크랙 이이이이이이 아아! 으아! 으아! 으아 씨! 왜 이렇게 생겼어? 찹쌀떡 먹었어 여기? 이제 사자크랙! 사자크랙 할 차례! 연주대 사피치! 사자크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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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크랙을 보여주지! 여기 일로! 어! 여기! 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볼트를 안 쓰고 가고 싶은데 쓸 것 같아! 자연스럽게 꺼내줄 것 같아 볼트에서 킥 들어가? 걸어! 입에 뭐가 많은데? 남매가 솔솔 났는데? 뭐야? 봐봐! 자연곰재! 봐봐! 가자 가자! 어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어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오케이! 맞아? 어! 민지야! 민지야! 여기 킥 하나를 여기 걸어! 놓고! 그래서 헛구해! 그렇지! 엄지 위로! 왜? 엄지를 위로! 응! 나이스! 잘해! 이제 뭐 해야 되지? 이제 뭐 해야 되지? 멧돼지고! 근데 별로 생각보다 피럴리한 재미였어! 힘들어! 사자크랙 어땠어? 사자크랙 어땠어? 사자크랙 진짜 어려워! 근데 또하러 올 거야! 할 수 있을 때까지! 사자크랙 어땠어? 아우! 되게 어렵더라! 별로 안 잡았다! 근데 캐모 못 치겠더라! 절대 못 쳐! 내가 싫어하는 거 줘야 되겠다! 왜 내 발가락 잡고 자! 따봉! 아 근데 개미가 들어갔는데 사라졌어! 먹어야지 뭐! 토끼에 뭐..뭐라고? 토끼에 무슨 보석! 설타나! 에이씨! 사마블루 먹어야지! 호두 왜? 호두 맛없어! 지지! 나트롤 호두! 설타나도 지지! 같이 먹으면! 지지 없앨라고? 이렇게 호두 맛이 느껴질 때! 약먹냐고! 아우! 아우! 뱃돼지! 뱃돼지! 무서운 옷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통구이 탄생! 아니요! 왜 달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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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gerd 좀 끊어.. 뱃 попроб discussions 떼어 flight 뒤로 돌아 이제 끝! 쉬운 것만 남았다 길이 어렵다 그치? 길이 어려워 여기 핫피치 사자크래 끝나고 조금 걸어 올라가서 티롤리안 하고 하강하고 조금 올라가서 또 하강 한 번 하고 그럼 여기야 어려워 연재대 마지막 피치를 앞두고 있는 여기가 텐때라고 했는데 어려운가 봐 그래서 어떻게 가십니까? 그래서 캠칠 힘으로 올라가겠어 세밍장갑 안 끼려고 했는데 장갑도 끼고 너무 춥다 근데 다가왔다 다가왔어? 아 너무 아파 아 진짜 어렵네 크랙 아 너무 아파 옆으로 꺼내주기 완료 아 너무 아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